혼밥 저 혼밥 진짜 많이 해요 저는 약간 소고기까지 혼밥을 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육개장하고 김치 사발면 많이 먹었어요 면이 알바도 아... 이렇게 바뀌었구나 옛날에 콕콕콕이었는데 이거랑 라면 볶기 라면 볶기는 약간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매콤한 거 먹고 싶을 때 먹을 때 먹으면 좋은데 스파이크는 무난하게 부드럽게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좋겠어요 완전 좋아 많이 먹었어요 원우 형은 뭔가 맛있는 거 먹었어 저 형 김치볶음밥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요 요리 못해요 아 도겸이가 요리 진짜 잘하는데 집밥 이도겸 저기 돌은 뭐지? 신기하다 아 돌이 아니라 낙엽 쓰레기구나 아 아 나는 식당 들어가도 50... 아 그... 미션 직전 1분 전에 부해야겠다 ㅎ 핫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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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